김영준 선수가 타석에 있습니다. 잡아당깁니다. 상퓨간 열고 갑니다. 왼쪽의 한파. 변한 타인데 역시 의견수 옆을 뚫어왔습니다. 주정훈의 한파. 최우재 선수가 이어지는 타석. 다운팡 3개를 앞두고. 타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정말로. 안중렬 선수가 이어지는 타석. 오늘 첫 타석. 안중렬의 타고 왼쪽으로. 좌익스티노. 점프. 넘어갔어요. 끝내기 그랜슬랜. 안중렬의 역전 끝내기 그랜슬랜. 믿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야구의 벼매를 보이기 위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NC 다이노스. 결국 홈에서의 도경기. 기운과의 도경기를 모두 자만해 보이는 NC 다이노스입니다. 개 km 공연제를 받기 혀자asm vuelta 때문에 제축을 보냈죠. 폭등 unitedopp. 마지막 vault한 경기입니다. 안중렬 do. 안중렬입니다 싶으세요. expected to end game may fit. 응가 características 미 어떻습니까? 첫 타석. 공연차 평안하면 크게 회ra가 마음속히 마세요. 바로ين의 이어 concili자분이 누워봐요. 반정한 경기에 informing him.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확히 중심에 맞진 않았고요. 살짝 늦었는데 이게 탄도가 높게 떠가지고 설마 설마 했는데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겨울에 준비한 것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계속 지금 과정 이어가라고 하셨던 게 송지방 코치님이랑 민수 코치님이랑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지금 준비한 거 제가 자신을 믿고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위치 아니고요. 나가라고 나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하도 때리기 바빠가지고 그런 건 그냥 이겼으니까 좋죠. 작년 시즌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 시즌도 계속 준비 잘해서 팀들이 계속 으쌰하쌰해가지고 좋은 성장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표고요. 계속 팀들이 계속 와주셔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시즌이 다가오는데 우리 NC 다이노스 정말 준비 열심히 했고 지금도 계속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팬들이 오시면서 저희가 같이 야구할 수 있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고 야구 보러 많이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